오늘의 엄청 좋은 날이라서 새옷을 입고 나왔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20만 866명이 출석해가지고 이제 20만 명이 넘었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가 다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추세로는 내년 안에는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안에는 30만이 넘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죠. 하나님이 더 빨리 역사하셔서 올해 안에 30명을 돌파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제 뭐 진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목표치를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다리목사님이 한 10살 더 되고 나서 10년 뒤에는 300만 명 그다음에 또다시 10년 뒤에 내가 완전히 물러나야 될 때 그때쯤에는 3천만 명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막 더 계속 열심히 하다가 아무튼 우리 세대 다 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억 원 구원하고 싶다. 10억은 구원하는 게 목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구원하고 있는 목표 삼은 게 10억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될래나 그랬는데 아무튼 진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희망도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를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몇몇 교단들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거짓말은 마귀거든요. 무조건. 복사가 하든 교단이 하든 기독교가 해도 거짓말은 마귀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게 거짓말의 근거에서 그게 통합 사면일 때 내가 당신 교단이 통합이 우리를 이단으로 제일 먼저 때리고 그 주동한 교단인데 거짓말로 우리를 매도하지 않고 하나도 답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 거짓말로 했다는 것을 통합의 이대의나 사면이나 임원에도 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백일화에 드러난 이 교단들의 합작에 의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리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후에 한계총이 그때는 완전히 한국계를 대표하는 단체였어요. 완전히 한국계를 대표하는 한계총이었는데 거기서 통합에서도 이대의 의원을 파송하고 각 교단들에서 이대의 의원을 파송해서 이대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를 조사를 했는데 8개월을 조사했죠. 그러니까 조사할 게 뭐 있다고 8개월을 아무튼 엄청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알면 하루만 조사해도 이단아이도 나오는데 딱 교계들이 썩 문드러져가지고 그냥 뭐 사실을 알아도 일이 압력 들어오면 휘둘리고 절이 압력 들어오면 휘둘리고 도대체 정의니 양심이니 상식이니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한국교회의 집단이기 때문에 개교의 목사님들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비슷하지. 다 비겁하고 다 거짓말에 속아서 나팔순으로 다고 있고 참 비슷비슷한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증명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 비겁한 목사들의 군상 이 한국교회의 썩어문드러진 악귀 같은 이 실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마음고생이 아주 억수로 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8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그런 결정이 소위원회에서 내려지고 소위원회께 대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대위원회는 한계청에 가입돼 있는 모든 교단들의 이대위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씩은 그게 우리를 의미한 교단들도 다 나와 있어요. 통과가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위원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임원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종결이야. 그래서 한국계를 대표하는 한계청이 초기업화적으로 이대위원들을 모아서 8개월 조사해서 우리 이단 아니다. 적법적으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런데 한국계가 얼마나 불이한지 그다음에 시민교단들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임원회로 종결인데 실행의회를 통과해야 된다. 실행의회는 또 총회장들, 정치목사들이 표결권을 갖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됐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에 의해서 완전히 그러니까요. cbs, cts,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모든 언론이 일제히 거짓말을 보도하고 나는 정말 한국교회의 실태에 경악을 했어요. 경악. 모든 언론들이, 교단들이 사실과 달라고. 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사실을 아는데. 한기총 회장도 이거를 종결이라고 그러고 이대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단체로 거짓말을 했으면서 그게 실행위까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실행위가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서 이걸 유야무야 해버리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호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됐을 때 또 한 번 초기업화적으로 이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 길자윤 목사님 증언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길자윤 목사님 때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이광섭 목사 때 조사를 한 건데 한기총 회장. 우리를 조사해서 풀어준 것도 통합 목사거든요. 우리를 때린 게 통합이고. 그러니까 이기면서 일방적으로 쉽게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길자윤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돼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압력이 거세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고 미안하다 그런 말씀들도 그때 하신 거로 알고 그분이 그때 다 해결된 거다 사실은. 사실은 깨끗하게 해결된 거거든요. 그때 이미 이단이 아니라는 게 한국계 전체가 모여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맞지 않으면 뭐가 맞느냐. 그때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분의 증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러면 여러분 또 한기총회에서 조사를 해서 저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뭐 구원론이니 게시론이니 어떤 걸 들이대도 아니 근데 교단들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새빨간 거짓말이지 내가 믿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설교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니까 다 들어보고 문제없는 거지. 이게 무슨 이단이냐. 이대위원장이 영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렇게 거짓말로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이게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막 경악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음해를 나간 거다. 거짓으로 음해를 나간 것이지 이단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 한기총회에서도 이제 다 통과가 됐어. 그게 이제 임원회뿐만 아니라 실행위까지. 그때 무슨 윤리위 뭐 뭐 또 무순위 이대위 뭐 또 임원회 그다음에 이제 실행위까지. 그때는 뭐 실행위 통과 안 됐다고 옛날에 맞겠는데 그때는 그 절차가 없었는데 실행위는 보고사항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실행위까지 전부 깔끔하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기총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매도를 당하면서 한기총 소속이 돼있던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한기총 소속이 돼있던 것 자체가 기적인 거고 이거 정말 뭐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제가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그렇게 임명도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기총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어요. 정치목사들 한기총도 그렇고 한기없는 것도 다 정치목사들 소굴이기 때문에 좋은 목사들 일부 있겠지만 상당수는 정치목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고. 자기가 전부 한기총 회장하려고 자기가 뭐 머리 대려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일원의 반대편 목사들이 한기총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한기총 회장하고 교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를 한편으로 보고 그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기총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공격한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그 전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때는 제가 전목사님을 단순히 보고한 게 아니라 그 광고에 한교총 회장, 한기총 회장, 한교연 회장, 통합, 백석, 무슨 고신, 합신, 예성, 기성, 순복음 아무튼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이 전부 명단을 씻고 그다음에 서명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국교회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전북자파는 안 된다. 이 세력은 저크리스토의 세력이다. 누가 뭐래도.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목사들이 너무 침묵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한국교회가 전체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뛰어든 거예요. 어떤 정광한 목사님 개인을 보고 내가 끼어든 게 아니고 모든 한국교단과 단체들이 거기 함께 서명하면서 그때 전목사님이 앞에 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뒤로 억단위로 여러 번 그렇게 계속 지원을 했죠. 그래서 한기총 회장 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계속 지원하고 한결까지 끝까지 지원하고 있던 걸 갖다가 이단위명 풀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 난 아주 목사들이 아주 나는 경악해. 난 아주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렇게 말을 꾸며 대가지고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한기총의 질라쁜 목사들이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반대편이 저를 배임증제로 고소를 했어요. 배임증제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 수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재판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고소한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씨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불리해. 저거 뭐 완전히 난 광화문에서 문재인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김승규 전과는 너무 세다. 깜짝 놀라고 막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나를 딱 고소를 해서 제가 종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왼종일 조사를 받았는데 이 형사가 나를 일본 순서인 줄 알았어. 진짜 한국인들 질라빠요. 한국인들 민족성 회계야 돼. 나는 진짜 이게 경찰이야. 일본 순서야. 호남 사람인데 여게요.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나한테 유리한 바람들은 안 써. 조사에. 나한테 불리한 것만 쓰고 나한테 유리한. 내가 경찰하고 대판 싸웠다니까. 그랬더니 또 갑자기 화를 냈다. 뭐 이랬어. 이게 무슨 경찰이야. 여기 경찰. 경찰 장롱이 앉아계신데 야 경찰이 다 저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썩어문드러진 것들 많아. 뭐 다 그래. 다. 판사 검사 뭐 다 그래. 목사 세계가 그랬는데 뭐 어딜 안 그래.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벌컥 자기한테 화를 냈다. 이딴식으로 써냈어요. 야 인간은 내가 언제 갑자기 벌컥 화를 냈냐. 본인이 조사를 갖다가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노동의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딱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고 이게 좌파예요 여러분. 이게 종북세계. 이게 좌파예요. 야 난 진짜 난 그 사람이 일본 순수한 줄 알았어. 야 널 용서한다. 내가 들어봐도 내가 들어봐도 내가 너 용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100% 지옥이야. 너 완전히 너는 또한 어이없게도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어이없게도 저를 고소한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김정환 목사예요. 그 뒤에는 엄기호 목사가 있었고 여러분 이게 김정환 목사인데 이 김정환 목사가 한기종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거만하게 얘기하나. 아니 저하고 나하고 상대가 될 수 있는 목사도 아닌데 교회 사이즈나 여러 가지 상대될 목사도 아니고 만나라고 해서 내가 만나줄 그런 목사도 아닌데 이게 뭐 한기종 사무총장 하나 꽤 차고 얼마나 거드름 피우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대위에 올리고 아니 그 한기종에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해결된 건데 왜 갑자기 이대위에 올려.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시 이대위에 올리고 5억에서 10억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뭐 딴 데서 그런 요구를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더라고. 딴 데서 그렇게 요구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5억에서 10억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이대위에 올려놓고 잡을 것처럼 막 거만하게 협박하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슬슬 보니까 돈 얘기고 그래 내가 살살 긁었지 속내를 다 털어놓으라고 그랬더니 결국 돈 주면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야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목사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교회 목사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안 떠들어.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주변 교회 목사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 뭐가 있어요. 그냥 한 통 속 돼가지고 마귀에게 힘 붙여준 거지.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지. 뭐가 있어요. 목사들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목사들 뭐지 떠드는 말 듣지 말아요. 그래서 저를 협박했잖아요. 그게 제가 원래 진라뿐인간인 걸 알고 갈 때부터 녹음기를 두 개를 녹음하는 게 안 되면 안 되잖아. 녹음기를 해서 이제 정체를 다 살살 꺼내. 그래가지고 돈 줄자 그 사람을 다 다 인수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냥 공개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녹음 자체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로 돈을 요구한 것은 전 목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저를 고소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인간이니까 당연히 돈 안 주고 그렇게 해주겠나. 이게 한국교회의 룰이에요. 돈 안 주면 안 풀어주는 거. 어느 교단이나. 이거 한국교회 진짜 썩어문들어졌고 회계해야 돼. 그러니까 돈 안 줬는데 왜 저렇게 하겠나. 돈 안 줬는데 왜 풀어주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용도로. 그다음에 자기에게도 당연히 그러니까 또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협박하고 돈 요구하다가 녹음을 내가 딱 해가지고 다 공개돼가지고 참 개망신 당한 거거든요. 개망신 당한 거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녹음 내용들을 전부 법정에 오늘 설교 언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할지요. 제가 아까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시를 했어요. 그전에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데서도 애니성교회에서도 대표님이 결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통화 내용들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 증언을 감사하게 해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이걸 증거자료로 거기서 다 제시됐어요. 그런데도 재판이 글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재판이 끝나지 않아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참 신경 쓰이는 문제인데 재판이 지연되고 소식이 없어요. 그랬었는데 지난주 3월 7일 지난주 3월 7일 담당 검사가 이거는 판사에게 올릴 내용이 아니다. 이게 무슨 재판거리냐. 그러면 증거들이 없다.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지 거래했다는 증거들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검사선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이래가지고 아예 재판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재판으로 가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결과 이게 이제 이 결정이 보세요. 그러나 저기 있을 때 CBS부터 해가지고 국민일부터 해서 모든 기독교 언론들이 내가 돈으로 한 것처럼 전부 기사 썼어.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이거 바로잡는 기사 쓰는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걸로 한국 언론과 한국 지금 교계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문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보라고 다 달려들어서 현대 종교 교행화 신앙 CBS 무슨 CTS 무슨 기독교 신문들 왜 여러분 내가 무슨 돈 줘가지고 거래해서 해결한 것처럼 그러면서 진짜 이단인 것처럼 전부 나팔을 불었다고 전부 나팔을 불었다고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 밝혀졌어요. 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CBS든 CTS든 구TV든 구TV 안 좋은 TV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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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내가 기자들을 상대를 안 해. 기자들이 도와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는데 내가 안 만나.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교총의 초기화적인 이대희가 저를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거듭 조사를 해서 한교총에 속해 있는 통합 백석 고신 합신 이런 교단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들러리서는 기성 예성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이런 교단들이 이단사는 거짓말에 시들려가지고 내린 결정. 이게 음해다. 한교총 조사 결과가 그거거든요. 그게 음해다. 거짓 음해였다. 실제로는 변목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거짓말로 한 것이다. 그게 통합 사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고 통합 때 인정을 한 거고 믿습니까? 통합 2대2 사면이 그 다음에 임원회가 다 인정을 한 사실인 것이고. 이거는 저희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라 100%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썩어문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데 얼마나 현안이 돼 있고 얼마나 오만한지. 얼마나 오만하고 예수님 지금 사내들인처럼 교권적인지. 여러분 한교총이 그런 곳이야. 통합이 그런 곳이야. 백서, 고신 좋은 거 아니야. 고신, 합신. 특별히 이 네 교단. 여기 제일 악해. 이것들이 제일 악질이야. 예성. 작은데도 아주 악질이야. 얼마나 여러분이 악질들이 많은지 몰라. 한국교회. 얼마나 악질들이 말고 거짓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냥 교권을 가지고 행포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결정들이 의미고 우리 교회는 전혀 이단성이 없다. 그 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 결정이 유효화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사실이고 그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는 것이 이번 여러분 재판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게 왜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카페에도 올리겠지만 나는 뭐 막 실명 다 걸으라고 그러잖아. 교단들 다 걸으라고. 아무도 다 고소 못해. 왜냐하면 진짜 고소하면 지네들이 다 당해. 지들은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대 교단에서 삼현이를 열었을 때 통합 삼현위에 당신네들이 거짓말로 절차도 얽기고 불법으로 나를 매도했다. 써냈잖아요. 그대로. 사람들이 다 놀래서 삼현위에 있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 그거 삼현위에서 이대위에서 임원회 다 통과됐잖아요. 하나 또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통합 목사들 중에서 통합 관련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나한테 목사님 그거 사실 아닌데 무슨 소리인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어. 자기네들도. 자기 교단이 그랬다는 거. 자기 교단이 그랬다는 걸 목사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됐으면 여기 타교회의 목사님들, 타교회의 성도님들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생각해 보라고. 이거 안 믿고 뭘 믿는 거야. 현대 종교 말을 어떻게 믿어. 교회의 신앙 말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 CBS, CTS, 통합합동, 교단 한교총 이런 말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되고 불이한 자들 말을 어떻게 믿어. 다른 점들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거짓말기 수준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정도 드러났으면 인정해야지. 이 정도 드러났으면 믿어야지. 그래서 이 말 듣고 우리 교회 이단이라는 목사는 악인이에요. 악인. 썩은 사람이에요. 이 말 듣고도 우리 교회 이단이라는 성도도 악인이에요. 아주 썩어문드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소화하시고 글도 다 올릴 거고 영상도 올릴 거고 가족이니 친척이니 아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믿습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어떤 목사가 뭐라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교계에서 목사들이 연락을 하면 나는 안 받아. 전에도 안 해. 그냥 우린 우리 길을 가겠다. 그냥 아무리 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린 우리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한국교회 목사를 알아줄 필요 없어. 한국교회가 알아줄 필요 없어. 그냥 양심 있는 성도들이 알아주면 돼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알아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뭉치면 그거로 충분해요. 믿습니까? 지금 20만이지만 30만 금방 돼요. 50만 금방 돼요. 100만 금방 돼요. 500만 좀 걸려요. 500만 좀 걸려요. 돼요. 1000만 돼요. 3000만 돼요. 제가 울산에서 30명 목회하면서 꿈꾼 게 우리 교회가 나중에 30만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교단 목사들이 다 비웃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랫동안. 10년 너로 교회가 나중에 만 명이 넘는데 미쳤나 봐. 어쩌죠? 저렇게 현실감각이 없어? 어쩌죠? 저렇게 현실감각이 없어? 아니, 또 30만, 30만. 완전히 또랐어. 또랑이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들은 지금 그때보다 더 작아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로에 의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김옥선봉 선생님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적을 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돼. 우리 자신이 깨끗하면 돼.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 돼. 깨어있으면 돼. 하나님 사랑하면 돼. 영원 사랑하면 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돼. 규모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충성하고 달려가면 돼. 그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누가 반대하든 어떤 교단, 어떤 목사가 떠들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 안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자님 아버지